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정말 오땅튀김 진짜 우리나라 음식 매운 건 맵게 또 안 매운 건 안 맵게 그렇게 저희 전통적인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. 불어로는 쌩하다고 굉장히 이제 건강한 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너무나 다양한 양념으로 그것을 이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오묘한 맛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음식의 맛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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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일 수 있어요. 음식과 더불어 음식과 더불어 음식과 더불어로 음식과 더불어